엘사?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나나랜드 특별한정판 오디오북 겨울왕국 안나역에 박지은 크리스토퍼 그리고 서든제도의 한스왕자역에 정영석 그리고 울라프역에 귀병철이에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꽉 잡아요 빨리 다닐거에요 빠른거 좋죠 그런데 대체 여왕이 왜 세상을 다 얼려버린거죠? 실은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결혼하겠다고 해버렸거든요 처음 만난 남자랑 잠깐만요 처음 만난 남자랑 결혼까지 약속했다고요? 부모님이 낯선 사람은 조심하라고 안하셨어요? 물론 그러셨죠 하지만 한스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서든제도의 왕자에요 우린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사랑 전문가라도 돼요? 누가 와요 방금 뭐죠? 늑대물이가 공격해올거에요 안떨어지게 꽉 잡아요? 네 어서 가요 북쪽선이 이쪽이죠? 문이 열렸어요 아 크리스토퍼 당신은 여기 있어요 같이가요 난 얼음장수고 여긴 얼음궁전이에요 내 말 잊었어요 언니한테 남자를 또 인사시켰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아 알았어요 조심해요 안나 언니 언니 맞지? 좀 달라 보여서 물론 좋은 쪽으로 그날 일은 미안해 잠깐만 날 피하지마 엘사 언니 안나 안나의 얼음 붙은 심장은 진정한 사랑으로만 녹일 수 있다고요? 안나 한스에게 갑시다 올라프 가자 한스 언니가 내게 마법을 썼어요 내 심장이 얼었어요 진정한 사랑으로만 녹일 수 있대요 내게 키스해줘요 오 안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날 사랑한댔잖아요 난 내 왕국에선 서열 13이라 왕이 못돼 결혼해서 왕이 되려 했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왕이 되려면 엘사가 더 좋았겠지만 사랑의 목마른 당신이 걸려든 거지 한스 제발 그만 이제 남은 건 엘사를 없애고 여름을 되찾는 거야 당신은 언니의 적수가 못돼 아니 난 영웅이야 아렌데를 파멸로부터 구할 영웅 당신 뜻대로는 안 돼 안나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어 누가 좀 도와줘요 제발 홀라프? 홀라프 날로에서 떨어져 한스는 어딨어요? 키스는 안 했어요? 내 착각이었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어 이젠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어 내가 알아요 사랑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토프가 한스에게 안나를 데려다 주고 떠난 것처럼 크리스토프가 날 사랑한다고? 어? 안나! 크리스토프가 이리로 오고 있어요! 크리스토프가 여기로? 안나 어딨어요? 어딨는 거예요 안나? 사랑은 열린 문 라디오 들으면서 무슨 영화를 못하냐 철파엠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정판 오디오복을 구매행 드릴 텐데요 너무나 행복해 사랑은 열린 문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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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배우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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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